내 밑천이 다 드러난 기분 아세요? 나만 아는 내가 정말 들키고 싶지 않은 내 후진 모습을 딱 들킨 기분. 선배. 응? 이것 좀 확인해 주세요. 어머. 그런 기분이 들 때마다 신입 때 잘했다고 칭찬받았던 PPT를 봐요. 내가 받았던 그 칭찬을 그 관심을 망설임 없던 나를 곱씹고 또 곱씹어요. 그걸로 오늘의 후진 나를 잊어요. 아, 기가 막혀. 선배, 이거 이렇게 하면 될까요? 선배, 컴판 부탁드려요. 선배, 이거 오타 아니에요? 아, 잠깐만. 선배, 이거 이렇게 수정하면 될까요? 선배, 선배, 선배. 직급이 오를수록 내가 틀리는 게 너무 두려워요. 그래서 모든 게 다 망설여져요. 이제는 매일 보내는 이메일마저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내가 실수한 게 있으면 어쩌지? 그 작은 책임마저 버거워요. 근데 그걸 들키면 안 되는 게 제일 지쳐요. 그래서 방패처럼 날 꾸몄어요. 겉으론 완벽해 보이게. 꽤 잘 먹혔거든요. 근데 그녀가 나타난 거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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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배. 이거 한쪽 벗겨. 우와, 작아졌어. 상대적 박탈감 느껴요. 좋은 아침입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최 팀장님. 방 과장님 가방 진짜 예쁘지 않아요? 이거 진짜 구하기 힘든 건데. 예쁘다. 축하드려요. 너무 관심 없으신데요? 근데 우리 팀장님이 또 저런 게 멋있지 않냐? 맞아. 멋있어. 저희 먼저 가볼게요. 가세요. 있어 보이려고 붙인 내 가진 포장을 한 번에 무력화하는 사람.